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따를 종목 제주반도체고요. 현재 28,000원 부근 위치하면서 시가 대비 마이너스 4%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지금 이러한 연이은 하락폭에 있어서 대체 어디까지 빠지는 건지, 지금 이 박스권이 어디까지 유지가 될 거고 대체 상승 파동은 언제 나오는 건지,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셨던 분들, 지금 이 제주반도체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급하실 거란 말이에요. 왜 AI 반도체라는 전망이 그렇게 좋다던데, 나도 지금 이렇게 저점에 타려고 했을 때 못 탔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올라타야지 라고 하셨던 분들, 잡자마자 마이너스 20% 보고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러한 내용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하실 거고 저점에서 매집을 해놓기는 했는데 앞으로 목표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현재가까지 마이너스 20%까지 내려왔으면 혹시 지금 타이밍에 매수하면 안 되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전부 다 계실 겁니다. 제가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히든조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나서 제가 남겨놓은 히든조목 받아 가신 다음에 당장 내일부터 수익 날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제주반도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했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단기 평선을 재차 이탄하는 자리가 발생이 되면서 정말 많은 주주 여러분들이 매도 버튼에 손에 가게끔 만드는 그런 차트였어요. 그죠? 자 지금 차트에 초기 상승 국면 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 자 이렇게 지금 저점에서부터 물량을 매집해놨던 주체가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뭡니까? 저점에서 물량을 장악을 하고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상단 구간에서 변동폭을 연출해냄으로써 개인들의 매도세를 유도를 하고 다시 한번 저점 구간에 재매집을 통한 2차 상승 파동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주반도체 말씀드리는 거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세력들이 지금 제주반도체의 차트에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100%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조건 지금 이러한 상단 구간에서 일어나는 변동폭의 연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 매도를 해선 안 된다. 절대 손절할 필요 없고 무조건 홀딩을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왜 매도를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AI 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망 좋습니다. S24 출시하자마자 사전 판매 역대급이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도 S25, S26 계속 출시할 거고요. 아이폰도 똑같습니다. 지금 S15 나왔잖아요. S26, S17 계속 나오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모델들을 출시를 한다 그러면 AI 반도체,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라는 건 항상 필요할 거예요. 항상. 그런데 이러한 기술력에 있어서 지금 국내에서 유일한 특혜를 갖고 있고 유일한 팸리스 기업이 누굽니까? 지금 제주반도체잖아요. 근데 지금 2만 7천 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약간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죠? 뭐 매출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단기순익, 법차순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나오게 됐고 제주반도체 또 뭐가 있었습니까? 자사주 매각 공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사주 매각. 자사주 매각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고점이라는 시그널로 읽히는 경우가 사실인 건 맞아요. 네. 사실인 건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그건 남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제주반도체 지금 자사주 매각을 왜 했는지 의도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도. 얘네가 자사주 매각 왜 했습니까? 보여드리면 지금 자사주 매각을 운영자금 확보라고 해놨거든요. 얘네들이. 잠깐 보실게요. 자 밑으로 잠깐 한번 내려보면 여기 뭐라 적겠습니까? 원재료 구입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항상 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이 제주반도체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위치. 최근에 구글을 제치고 엔비디아가 시총 3위를 달성을 했잖아요. 그죠? 얘네 시총이 얼마예요? 2,300조원 비슷하거든요. 2,300조원. 2,290조원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를 다 합친 금액이 2,390조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우리나라 코스피 다 합친 금액이 엔비디아 시총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러한 기술주에 대한 섹터 수급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충분히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주반도체는 그러한 파급력을 이용해서 시장을 구도해 나갈 만한 힘이 있다. 왜? 지금이 AI 반도체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배터리보다 8배 정도 효율적이라고 이미 언급이 됐었고 지금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좀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그림을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지금 이 구간입니다. 내가 핸드폰에 요청을 보내면 핸드폰은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역할 수행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한테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 온디바이스 AI 내가 핸드폰에 요청사항을 보내면 이 서버 자체를 칩 자체로 양산을 해내서 스마트폰에 내재시킴으로써 지가 알아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청사항을 보내면 스스로 해결을 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준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빠른 응답 속도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보호 우리가 해킹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왜? 해킹을 할 서버가 없는 거예요. 해킹할 서버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로부터 굉장히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저전력차 비용 방금 말씀드렸죠? 엔비디아에서 만들어낸 배터리보다 8배 정도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제지 반도체가 유일한 팸리스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AI 반도체에는 쉽게 말해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문제가 뭡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 연산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연산속도 얘네가 자기네들 스스로 번역도 하고 계산도 하고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내용 때문에 연산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는데 연산속도가 빠르게 되면 단점이 뭐가 생깁니까? 열이 많이 발생됩니다. 열 열이 많이 발생되면 그 다음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비효율적으로 바뀝니다. 비효율적으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다? 저전력 반도체다.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이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한 기업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팸리스 기업에 맡기겠죠. 팸리스 기업. 판매를 영위하지 않고 기술 수출에 대한 특성을 갖고 있는 기업을 전부 다 팸리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업들이 팸리스 기업에 맡겨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유일한 팸리스 기업이 누구나? 제주 반도체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이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제주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 AI 반도체 시장은 20조 원 정도 규모가 된다는데 10년만 지나도 230조 원이 될 거라고 지금 전부 다 급성장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전망, 모멘텀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상승 추세에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AI 반도체, 제주 반도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제가 조금 제주 반도체에 대한 깊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다시 한 번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외인 창고에 대해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외인 창고. 자, 쉽게 말해서 증권사별 매매 동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JP 모건, 모건 스탈리,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전부 다 매수세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자사주 매각. 자사주 매각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사주 매각,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자 선익으로 나오고 있는 게 얘네들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도 얘네들이 매수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점 구간으로 포착이 되어 있고 앞으로 전망이 좋으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도 멍청한 게 아니다. 얘네들도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매수대를 보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 자사주 매각에서는 제가 신풍제약 차트를 약간 보여드리고 싶어요. 신풍제약. 신풍제약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 얘네도 이 타이밍에 자사주 매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얘네들도 아, 지금 얘네가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가 고점이다. 여기서 더 올라갈 만한 호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라고 이제 시장에서 시그널로 읽힌 거죠. 그러고 나서 상승차익분에 고대로 반납하면서 원위치를 시켜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신풍제약처럼 신풍제약처럼 제주반도체도 똑같이 상승문 반납하고 원위치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제약바이오주랑 기술주랑은 많이 달라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랑 신풍제약이랑 제주반도체랑 같은 섹터로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주반도체 어쨌든 지금 나온 실적, 그럴 수 있어요. 왜? 지금 실적이 언제 겁니까? 작년 거잖아요. 23년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년도부터 얘네들이 매출 증가라든지 이 얘기라든지 이러한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면 긍정적인 시그널이 연출된다면 다시 한번 차트,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에코프로 잠깐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차트가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구간에서 어땠습니까? 정확하게 쌍봉을 이루고 그대로 눌러 앉는 것 같이 연출이 됐어요. 그죠? 제주반도체로 똑같이 밤의 수 구간에 따른 오버슈팅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단기적인 차이시론 매물이 추리가 됐다. 그러고 나서 조정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쌍봉 이루고 눌러 앉는가 싶었어요. 근데 차트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횡복권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파동을 1차, 2차파동까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횡복권에서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이 많아지고 우리는 인간이면 IQ가 100 이상 넘는 우리가 사람이면 생각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이런 구간에 얘가 지금 거래량도 안 나오고 있고 이렇게 지금 아무 변동폭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내가 이걸 들고 가는 게 맞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많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윗골이 달면서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횡복구간이 나온 이런 타이밍에 다시 한번 재매집을 통해서 그 다음 차트가 어떻게 간다? 쌍봉을 이루고 끝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150만원까지 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제주반도체에서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제주반도체도 어떻습니까? 지금 차트가. 쌍봉을 이루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동폭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박스권에서 횡복하는가 싶더니 지금이 제주반도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갈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제주반도체의 성지순리 영상이 될 거예요. 제주반도체가 나중에 5만원, 10만원 갔을 때 이 영상 보러 왔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좋아요 누르러 오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타점이다. 타점. 우리가 매수를 어디서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디서 하든지 매수는 그건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매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제주반도체 문자로 뭐라고 보내드렸습니까? 12,500원 부근에서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12,500원? 지금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일단 매도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전력 반도체 수가 급증을 했고 최대 수 있는 제주반도체니까 일단 우리 삽시다. 매도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서 매수하세요. 라고 제가 12월 21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주반도체 중에서 제주라고 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제가 무상으로 전부 다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문자 받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기재된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드릴 수 있으니까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 내가 12,500원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구간에서 샀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그죠? 저보다 더 저렴하게 사신 분들 훨씬 많을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세가 꺾이지 않는 선에서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추세가 안 꺾였고 모멘텀과 전망을 봤을 때 앞으로 충분히 더 갈 만한 상승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메릴린치, 제이피모건 이런 외인 창고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실적이 안 좋고 자사주 매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 매집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이유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전부 다 타점에 대해서 제가 무상으로 전부 다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제주반도체 보유하고 있진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매수 타점 필요하신 분들 010-5073-8568번 그리고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은 단기적 대응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주가가 알아서 올라와주면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은데 이러한 저점 구간이 다시 한번 포착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재매집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기적 대응을 통해서 상단 구간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변동폭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타신 분들도 앞으로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평랑가를 좀 보내주십시오. 평랑가 제주 평랑가 보내주시면 010-5073-8568번으로 제주 평랑가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평랑가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좀 짜드릴 테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평랑가를 제주라고 두 글자 그리고 내가 매수타점, 매도타점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하나 조금 준비를 했는데 잠깐 한번 볼게요. 지금 24년 상반기에 1억 투자금 만들기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반기에 1억 투자금 만들어서 하반기에 시즌2 할 겁니다. 하반기에 시즌2 할 거고요. 시즌2 때는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니까 그 전까지 투자금 만드는 겁니다. 얼마 가지고? 300만원 가지고. 소액 가지고 하는 것만큼 지금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전부 다 들어오셔서 100만원에서 한 천만원까지 많아야 천만원 이 정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만들면서 포트 구성은 일단 정말 다 끝내놨는데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정말 욕 많이 먹으면서 정말 힘들게 컨펌 받았어요. 정말 힘들게 준비한 이벤트인 만큼 여러분들도 전부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300명까지만 받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선착순으로 좀 진행이 되니까 지금 어쨌든 소액 가지고 100만원에서 천만원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그 이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저처럼 300만원 계좌 따로 개설하셔가지고 저도 이미 개설해서 300만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비중이랑 똑같은 수익률로 가려고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300만원 가지고 계좌 개설 해놓으시고 여기다가 010-5073-8568번에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 공유, 시그널 공유는 무조건 문자, 그리고 카톡, 그리고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 할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은 메신저를 하게 되면 시그널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서 문자, 카톡,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 진행할 거고요. 무조건 무료로만 좀 진행합니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비용 같은 거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 구성에서는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M&AEC로 좀 준비를 했어요. 인수합병으로 좀 해놓고 지금 이렇게 제주 반도체 저점 대비해가지고 이미 수면 위로 올라온 종목을 전부 다 배제했고요. 우리가 충분히 저점에서 매집해서 고점에서 편하게 매도하실 수 있는 이러한 스윙용목으로 좀 안내를 드릴 거니까 첫 번째 키워드가 인수합병이니 만큼 처음에 우리 3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300만원 중에 50만원에서 많아야 100만원 담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일단 우리의 계좌를 뻥 띄워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띄워놓은 이후에 단기적인 차이시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스윙주 한 1, 2주 정도 걸리는 이러한 종목들을 통해가지고 상반기 동안 1억 만들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제가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좀 이벤트를 준비해놨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타점 혹은 제주라고 제주 타점이라고 둘 다 보내주시면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도 편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게 010-5073-8568번으로 타점 혹은 제주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